5월 5일 날 9호 홈런을 때린 이후에 드디어 허위 한 달 만에 홈런포를 쏘올립니다. 자신의 10호 홈런 다시 합성하는 넥슨 여러분즈 3대1 말씀드린 대로 박병호 선수가 목동 야구장에서 홈런이 제일 많거든요. 7개 홈런을 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박병호 선수가 최근에는 밀어쳐서 저렇게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왼쪽 어깨를 닫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제대로 스윙에 걸렸네요. 자 오늘 로드리게스가 단 안타 두 개인데 이게 다 홈런이네요. 네 역시 삼성의 좌타자 라인과 우타자 라인의 승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걸렸어야죠.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렇게 밀어칠 수 있다는 것은 공을 끝까지 봤다는 얘기거든요. 성원의 지어의 시스템이 신원의 지아가 cuisine 승부가 있는 민원입니다.